아세요? 스케치복으로. 몸으로 말해요. 잘한다고요? 첫 번째 게임 시작합니다. 기대되네요. 오직 몸으로만 제시어 20개를 맞추는 게임인데요. 같이 맞춰보세요. 출발 좋아요. 요거 뭘까요? 요거는. 괴물의 헤드폰 열을 몸으로 말해봅니다. 잘하죠? 바로 맞춰요. 잘한다. 세 문제. 자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? 맞춰보세요. 콩나는 건데? 뭐죠? 멧돌 가라? 멧돌 가라. 정답은 바로. 어이가 없네. 제목 제목. 제목이 어이가 없네. 제목이 어이가 없네. 제목이 어이가 없네. 제목이 어이가 없네. 아 잘해요. 1분 10초가 경과했습니다. 너무 잘하시는 관계로 멤버 교착을 했습니다. 자 멤버를 바꿨는데 여전히 잘해요. 팀워크이 엄청나요. 갈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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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팀워크이 돌아가군요. 오케이. 정답. 자 그런데 곧. 아 막힙니다. 포 포 포. 이게 뭐죠? 선수교체 선수교체. 정희연 씨 나오시고. 지효 씨 나와요. 정희연 씨. 소포안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? 여러분들이라면. 1, 2, 3, 4.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. 경호 맞히고요. 6개. 정답. 당신. 오케이 7개. 두 개만 더 맞추면 돼요. 3, 4. 세게 9개. 마지막. real. 5, 4. 엄청난 스피드로 맞춰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잘하더라고요.